테이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골라차일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둘 셋 골라차일드입니다 이번 드림콘서트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셨었고요 상담이 혹시 어떠신가요? 드림콘서트 말 그대로 꿈의 콘서트잖아요 지금 너무 꿈꾸는 기분입니다 사실 꿈이 아닙니다 저희는 티게뉴원버전 드림콘서트를 저희가 나올 수 있는 게 정말 영광이고 정말 재밌게 무대를 즐기러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의상이 너무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아 지금 교복을 연통시켰는데 네 맞아요 하복을 입고 아 교복 하복 하복을 맞춰 입고 곧 여름이기 때문에 또 센스있게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배열씨 혹시 드림콘서트에 나간다고 네네네 형인 인피니트의 성윤씨가 조언을 좀 해주셨을까요? 아 사실 네 조언을 좀 받았는데 오늘 준비한 무대 좀 열심히 하고 오늘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무대에서 넘어지지 말고 비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그러면 방송용 멘트 잘 들었고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형님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? 현실적으로? 네 정말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따뜻한 형을 고맙네요 고맙네요 아쉽습니다 네 저희 얻은 건 이게 아닌거죠 네 골든차이드가 이번 드림콘서트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무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무대 준비하시나요? 어 저희가 이제 2집 편집은 너라군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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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롭게 편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멋있는 무대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림콘서트를 위해 편곡까지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댄스 브레이크도 아 댄스 브레이크요? 아 너무 잘 듣게 되겠네요 정말 정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대에서 이렇게 노력하고요 마지막 인사 한 대답고 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콜렌치 아저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측으로 소장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비가 온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많으셔서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이킹을 주위로 많이 모여주시고요 중앙에 보시면 태이킹이 잠시만요 네 좌측부터 포토타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완사형 아이돌 골든차이누는 작년에 데뷔한 고위그룹이죠 팀 이름답게 오늘 멤버들에게서도 증빛 후방이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어 블링블링하네요 네 네 중앙으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좌측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블루차일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팀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블루차일드입니다 오 네 오 이번에 드림 콘서트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셨다고요 소감이 혹시 어떠신가요? 드림 콘서트 말그대로 꿈의 콘서트잖아요. 지금 너무 꿈꾸는 기분입니다. 꿈이 아닙니다. 저희가 항상 TV에서만 보는 드림 콘서트를 저희가 나올 수 있기는 정말 영광이고 정말 재미있게 무대를 즐기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. 오늘 의상이 너무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. 지금 교복을 연동시켰습니다. 네 맞아요. 곧 여름이기 때문에 댄스있게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. 대열씨 혹시 드림 콘서트에 나간다고 형인 인피니트의 성윤씨가 조언을 좀 해주셨나요? 사실 조언을 좀 받았는데 오늘 준비한 무대 열심히 하고 오늘 비가 온다고 그래서 무대에서 넘어지지 말고 비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. 네 그러면 방송용 멘트 잘 들었고요.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얘기 안 하죠. 그렇죠.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? 현실적으로? 네. 정말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따뜻한 형을 맞네요. 아쉽습니다. 저희 모든 건 이게 아닌데요. 네. 골든차이즈가 이번 드림 콘서트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무대도 있다고 합니다. 네. 어떤 무대 중이신가요? 저희가 이제 2집 타이틀곡 너라우드인데 너라우드 노래를 좀 새롭게 편곡해서 여러분들께 더 멋있는 무대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드림 콘서트를 위해 편곡까지 네. 심지어 댄스 브레이크도 있네요. 댄스 브레이크요? 정말요? 정말요? 정말 정말 기대하길 바랬습니다. 그렇다면 노래에서부터 좀 하고요. 마지막 인사 네. 소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콘서트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저측으로 세정 부탁드릴게요.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